안녕하세요 컴퓨터 존입니다. LG 그램을 구입을 하셨나봐요. 그런데 이제 프리도스 모델이구요. 그래서 설치를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휴일인데도 출장을 가게 되었구요. 모든 전자기기는 이제 초기 분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원이 켜지고 화면이 나온다고 하면 아니라고 보면 되구요. 전원은 잘 켜졌어요. 그래서 F2 단축키를 눌러서 바이오스에서 부팅 순서를 바꿔서 설치를 진행을 할 거구요. 설치 시에는 절대로 드라이브 0 같은 드라이브죠. DNA 파티션은 절대로 지우시면 안되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저기에 기본적인 필요한 유틸리티랑 드라이브가 자동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손대시면 안되구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최적화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설치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구요. 초보자 분들이 가지고 있긴 있어야 되요. 설치가 끝나자마자 이제 D 드라이브에 가서 DNA 파티션 있죠 드라이브. 거기서 이제 LG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런 식으로 모든 드라이브가 다운로드 되고 설치가 되요. 다운로드는 아니구나 설치가 되네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도 같이 설치를 했어요.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이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아요. 인터넷도 설치되자마자 이제 무선으로 연결한 상태구요. 최신 기종이다 보니까 당연히 속도는 빠르겠죠. 너무 궁금해서 이제 성능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정상이죠. 근데 CPU 점유율은 다소 높았다가 추후에는 쭉 떨어졌어요. 아마도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최적화 작업을 하고 있나봐요. 현장에서 바로 설치를 진행을 했구요. 아무쪼럼 문제없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